2주일? 야 너무 촉박하네. 공장도 차려야 되는데. 왜 이래 선수가?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연변에 새 공장 차린 거 다 알고 있어. 하여튼 촉박하다. 찬찬하게 한 번만 더 갑시다. 공장만 있으면 뭐해. 아무리 그래도 컴퓨터가 보자. 100배는 돌려야지. 컴퓨터 하나에 3대 시스템 돌리고 하나당 10개씩 프로그램 돌리고. 아 그래도 보자. 50명은 드려야 되려고. 더 써놔. 아 진행도 더 드릴게. 엄살 든다 김사장. 같이 뛰는 선수 사이즈는 어때? 발라드 왕사 뜨지. 아 상대 선수 너무 센데. 국내도 하나 돌리지? 아이고 식겁이야. 뭘 알았어? 단속 장난 아닌데? 우리가 기가 막힌 국내 스트리밍 하나 뚫었잖아. 이거 완전 새로운 방법이라 아직 손 하나도 안 땄어. 국내 스트리밍?